한화에센시는 대한민국 10대 그룹인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IT 기술력으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창조해온 ICT 기업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요즘 IT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의 변화에 대한 저희 IT 직원의 변화관리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비즈니스 환경에 또 발맞춰서 고객의 변화관리를 또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에 대한 대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해주고 사업 이후에도 같이 파트너로 갈 수 있는 회사를 찾았고요. HP의 경우에는 서버 장비부터 솔루션, 각종 기술 지원 컨설팅까지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토털 서비스를 고려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순히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컨설팅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전략을 바꾸거나 IT 인프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향후 발전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단계가 있습니다. HPE의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표준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TSC가 수행했던 클라우드 컨설팅은 하나 SNC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절히 수행하였습니다. 하나 SNC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지만 사실은 그룹사를 대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했어야 합니다. TSC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컨설팅을 같이 수행했으며 이런 클라우드 컨설팅을 통해서 하나 SNC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넘어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CEO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SNC에서 TSC의 컨설팅을 받고 클라우드의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 하나 SNC의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그에 따라서 하나 SNC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HPE에서는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SNC에서는 HPE를 서비스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나 SNC에서 TSC의 컨설팅을 통해 하나 SNC에서 TSC의 컨설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SNC에서 TSC의 컨설팅을 통해